진짜 이랬다라도 뭔가 소요되는 기분이에요 вместе 제가 rad Sinny 민수야? 응? 친구할때마다 다 소요감의 느낌 하하하하 정말 마셔노 스타 문제 채쨔 주 consistent 이번 сорv 인집디ター 어서오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리스아ierz입니다 이렇게 오실때 마다 제자리에 이렇게 탐 내실건가요? 항상 긴장하세요 Love 법 Вам 처음 그리고 새 학기 시즌을 맞아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첫 번째, 처음에 친해지기 어려웠던 멤버가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, 최다 득표를 받은 분이 바로 채원 씨입니다 채원 씨를 뽑은 카즈아 씨 제일 약간 다하기 어려운 언니였어요 최다 득표로 뽑히신 채원 씨는 누구를 뽑으셨죠? 저는 은채를 뽑았는데 은채가 하도 낯을 너무 가려서 은채 씨는 누구를 뽑으셨죠? 저는요 네 명 모두를 뽑았습니다 그럼 이 관계는 모든 것이 다 언니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다 뭐 이런 거구나 왜 그래요 채원 씨 다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셔럽힘의 1위 공약을 한 번 친근하게 들어볼까요? 2G 인트로에 리코더 같은 소리가 있는데 만약에 1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리코더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옆 대기실이었는데 저희가 여기가 초등학교인 줄 알았어요 계속 리코더 소리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Ready? A few moments la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